아 진짜? 돌아가지마 치킨 포기할거냐고 물어보는데 왜 네? 점수 많이 안주더라 400점 주더라 옛날에 나 10맥킬로 했을때는 10킬로 했을때는 6점 주던데 야? 아니 10킬로 해도 많이 안주네 어디에뭐야 아 씨 위험한데를 그래도 넌 많이 나아졌다 저는 여기집더니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아냐 감도 조절할 수 있잖아 아 이게 좀 마우스가 게임 마우스가 아니라 좀 불편해 나도 게임 마우스 아니야 그냥 일반 마우스 골반 무산 마우스 그니까 총이 안맞는거 지금 저기 뭐야 집에서 하는거지? 오 감회가 새롭게 났네 이거 울트라모드 나도 나도 칸 안되게 오 오 성표좀 사셨네 성표좀 사셨네 좋은거좀 사셨어 너 뭐로 그래도 가야돼 팔기에선 가야돼 구두 나 이제 뛰어야돼 오 벌써부터 뺏다던네 사룩의 현장이 됐어 원이 어디 잡히는지 왜 어 안죽었다 와 아 아 떨어졌어 벌써부터 아 오케이 서명하고 바로 올라가면 와 총먹는거 개빠르네 당연하지 얘들 얼마나 더운데 1070으로 사기를 잘한거 같다 아 뭐고 1070으로 사기를 잘한거 같다 그치 야 너 마이크좀 더 키워 너 목소리도 안 키우고 키우고 그게 최대라고 그게 최대라고? 게임에서 키운것도 최대야? 어 컴퓨터로 키운것도 최대고? 어 목소리 왜 이렇게 짜고 헤드셋이 안좋다니까 시발 몇번을 말해 입에 딱 갖다대고 말해 입에 딱 대고 말해 입에 딱 대고 말해 내일 살거 오늘 섰어 내일 올거야 아 아 아 파이밍하고 오는데 늦지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다음 트reck 흙 아 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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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형 구상 있어? 어. 구상 하나 먼저. 야. 여기. 여기 와서 먹어. 어. 밖에 있을게. 내려와. 위자로. 오케이. 뭐우리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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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야 나? 소용기 필요 없어? 줘 아 아 절로 가 너 기절하면 누가 살려줄 건데 야 고양이 아 젊나 알짱 되네 오랫편 차 소리 짬마틴에서 누가 썼어요 짬마틴 가자 니가 온전이야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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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번호 번호 아 지나간다 지나간다 타 타 타 이분이 다시 타 아 아 썬마틴 가는거 맞아? 너 보고 아직 못 아니 파밍 못했어? 아니 그냥 가야죠 이 사람 싸우러 아 쉬 그럼 나 여기서 내려줘 나는 저격료란 말이야 아 아 아 치아 확보도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저격을 해야될거 아니야 아 아 시우랑 태끼 몇시 방향이에요? 몇시 방향? 아니 저격을 해야될거 아니야 아 차 소리 온다 아닌가 사미 여기 얼마 없는거 같은데 사미 없는거 같은데 차가 여기 차가 여기 저쪽에 풍선이야 엔터블리번이야 아 아 왜 이렇게 풍선이 남아가는거야 니가 그러니까 람보야 자 보다 한 번은 구상 좀 먹어라 5탄 여기 또 있다 5탄 뭐하고 5탄 5탄을 왜 자꾸 5탄 못먹어야지 5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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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탄 5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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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. 나 딱 잡고 싶은데. 갑니다. 네. 아니요. 저희 팀 아니에요? 아니요. 어떡하라고? 누가 던진 거예요? 저기요.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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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195방이야. 바로 옆에 있어. 잡았어. 잡았어. 하나 더 있나봐요. 되게 가까운 데서 죽었는데요? 하나 더 있어. 거기 그냥 있어. 그냥 있어. 아 씨. 그거 좀 떨구고. 그쪽에 있다. 그쪽에 있다. 아 기절. 아 씨. 그 안에 있어. 나갔다. 조심해. 어우 씨. 아 씨. 어우. 심장 떨어져. 더 뒤지는 자랑. 너부터 일단 치료하고. 이번엔 살릴게요. 내가 살릴게요. 내가 살릴게요. 너나 치료해. 너나 치료해. 어디 들어가 있어? 건물 안에? 어 씨. 어 씨. 어 씨. 어 씨. 깜짝이야. 다 잡은 거야. 근데? 잠시만. 아 우리 이동해야돼. 빨리 빨리 하고 이동해. 아까 놀이를 말힅하는 게 있어. 안 마 bumpsрет. pas récord. 전부 cop. 나는. 2번님 필요한거 있어요? 공대가 없어요. 공대가 없어요. 공대요? 네네. 일로 주세요. 아 씨. 깜짝이야. 여기에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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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저한테 와요. 네 밑에 구급상자 내려놨어요 아이고 어우 아쉽떨리네 감사합니다 구급상자 있어요 이거 완전 많아요 가자 어 자기장 온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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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쪽 방이 아니잖아 차 타고 가게 차에 도와 어디 아까 도로 아 아 아냐아냐아냐 한대로만 두대타야 총을 덜 맞아 가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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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 아이 내가 형 왜 죽었어? 바로 죽었어? 어 차에 치워 죽었어 아 아 아 살리고 죽었네 오래 살아야 돼 알았어? 무조건 시비는 하고 죽어야 돼 알았어? 내꺼 좀 털고 가 아니다 아니다 어 괜찮네 내꺼 털고 내꺼 내꺼 다 털어 빨리 너 털고 다 털어 힘 쏘고 죽었네 에 어디 저거 나온다 가장하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내꺼 또 털고 가 빨리 가 내꺼 또 내꺼 또 애들랑 저거 다 먹고 가 저거 앞에 이게 내꺼야? 저 앞에 시장 나고 저 앞에 없는 거야 형 때리고 한번 깔고 갔어? 어 때리고 한번 또 깔렸어 빨리 가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 빨리 가 아니 나는 어차피 상관없어 빨리 가 빨리 가 시비 안에만 들면 돼 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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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말고 꺼져라 너 말고 너 안 나와 아 라이팅게일 성공했네 두명 살리고 이제 메딕게 죽었으니까 너네랑 이제 어쩔 수 없어 열심히 해 그냥 어 안전하게 람보해라 람보 그냥 들어가버려 안전하게 너는 인전을 그냥 들어가버려 이 안으로 그냥 들어가버려 이 안으로 안전하게 안하네 어? 아 원래 물이 있을 때 들어가는게 더 안전하지 않아 그냥 해라 그냥 해라 얘 맘대로 해라 피시방이었으면 들어갔는데 어 내가 봤을 땐 일단 들어가는거 아니야 그 근데 마을보다는 아 참 호전적이야 안전하게 한다면서 마을 안전하게 한다면서 근데 나 몇킬했는지 지금은 볼 수 없냐 아 ESC ESC 눌렀다 어? ESC? 안 나오는데 아 나 3킬했어 나 3킬 와 쩐다 너 3킬한거야? 현실화임? 사람있다 사람있어 야 참 참 주차 잘하네 아니 아까 찍었던 거기 들어가는게 낫지않아? 거기 들어가면 되겠네 어 저 앞에 차있다 야 너 쏜다 쏜다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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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긴 멀어 그쵸 집안에 들어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 집도 괜찮긴하지 어차피 이집은 아 아 내가 형만 안죽었으면 집안이 가능한데 그쵸 너는 이제 메딕이 없는거지 안맞이 네가 어제 1등 2번 해온는데 그쵸 봐 이번진 따로 하잖아 넌 이제 총 맞으면 이제 살리지도 못해 따로 가면 이거봐 따로 가면 살리지도 못한다니까 왜 못 살려 연막 뿌리고 살리면 돼 빨리 합류해요 서로 살리고 살려야지 근데 이번이 오다가 총 말 수 있으니까 빨리 전속력으로 뛰는 게 좋아 어차피 지금 저격하고 있어요 1번님 구상률 많이 남으세요? 어 구상 아까 안드셨어요 저 일부러 안먹었는데 하나 드릴게요 네네 조심하세요 총 맞았어 전속력으로 뛰어오 구상에 다 떨어졌어 이제 야 야 식구생졸이면 탑10은 든거 아니냐 이제 아닌가 아직 멀었나 그렇지 야 바로 코앞에 고급이야 저거 잡으면 되겠다 저 먹는 몇시 방향이에요? 야 나갔어 비기본 나갔어 나 아마 총 맞는데 지금 저격하고 있는데 지금 너 배율도 없냐? 너 배율도 없냐? 아니 이루는데 있어 2번에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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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눈앞에 왜 이렇게 움직여야 돼 원래 이렇게 움직여야 해 헤드 안맞아 이 역사를 사람의 욕심인 죽음을 불러일으키 야 자기장 들어가야돼 너 지금 고급 먹으러 가는거구나 빗악 좋다 아잇 이따 ちょ 좀 어 이거 봐 과녁 싸움 안나오는데 과녁 싸움 와 사고팔 한 번 더 쏠꺼고 뒤에서 쏘는거네 아이고 거봐 그게 그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니 끝 내 이럴줄 알았어 오 그래도 세명 죽이니까